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출에 순환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14일 이지스 자산운용과 사옥외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대신 3,4,3의 평가가치를 6,5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 1999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산운용사와 본사 사옥외각 업무역역까지 체결해 경투사 요건인 자기자본 3조 원의 무난한 달성이 예견됩니다. 대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 진출 시도는 지난 4월부터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부회장은 부회장직에 취임하자마자 회사의 새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며 기존 사업 영역과 시너지를 일으킬 사업 구조 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존 부동산 개발 역량에 더해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사 이수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경투사 진출은 이를 위한 발판으로 기존 강점을 가진 부동산 금융에 더해 호조세를 무인 아이비 부문까지 이어지는 사업 라인업 완성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이비 통화토와의 통화에서 최근 증권업계에선 대형증권사로 자본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10년간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각계열사가 부동산과 금융을 중심으로 이지를 다졌다고 판단을 했고 종합금융투자사 진출을 통해 아이비 부문에서의 사업 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